안녕하세요. 걸스의 미나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신 분 많으시죠? 온몸을 상쾌하게, 튼튼하게 저와 함께 체조 수동 시작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템션은 건강에너지? 아! 돌려요 돌려 발목 운동 발목을 돌려 튼튼하게 찍어요 찍어 앞뒤로 뒤로 앞으로 튼튼하게 살아요 이새샤 힘차게 발목도 무름도 튼튼하게 오케이! Let's go! 튕겨요 튕겨 옆으로 부끄러워 말고 튕겨요 튕겨요 튕겨 앞뒤로 앞으로 뒤로 튼튼하게 튕겨요 돌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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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움직여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 뻗어요 당겨요 쭉 뻗어요 눌렀어요 양팔 벌려 각을 세워요 까딱까딱 손목을 튼튼하게 쭉쭉 뻗어요 손목은 더 위아래로 뻗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돌려요 돌려 어깨 운동 차게 돌리고 크게 돌리고 가슴을 쫙 펴요 당당하게 쫙쫙 펴봐요 튼튼하게 돌리면 나가요 나처럼 돌려요 돌려 든든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 뻗어 옆구리 운동 쭉 뻗어 튼튼하게 빅돌아 뒤보고 인사해요 빅돌아 뒤보고 인사해요 또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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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가봐요 힌둑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들러 전장 구경 훅 숙여요 번쩍 들어요 좌우로 모금도 튼튼하게 부끄러운 말로 해봐요 부끄러운 말로 해봐요 까딱까딱 마음도 해봐요 Yeah! 나처럼 리듬을 가봐요 와우!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시원하게 온몸을 쭉쭉쭉쭉 개운하게 온몸을 든든하게 숙이고 좁혀요 짭짭짭 온몸을 좁혀요 시원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자 다시 한번 됩불이! 돌려요 돌려 발목 운동 발목을 돌려 튼튼하게 찍어요 찍어 앞뒤로 뒤로 앞으로 튼튼하게 살아요 으쌰샤 힘차게 발목도 무름도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튕겨요 튕겨 옆으로 부끄러워 말고 튕겨요 튕겨요 튕겨 앞뒤로 앞으로 뒤로 튼튼하게 튕겨요 굴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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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움직여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 뻗어요 당겨요 쭉 뻗어요 늘나요 양팔 벌려 각을 세워요 까딱까딱 손목을 튼튼하게 쭉쭉 뻗어요 손목 운동 위아래로 뻗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돌려요 돌려 돌려 어깨 운동 작게 돌리고 크게 돌리고 가슴을 쫙 펴요 당당하게 쫙쫙 펴봐요 튼튼하게 돌리면 나가요 나처럼 돌려요 돌려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 뻗어 옆구리 운동 쭉 뻗어 튼튼하게 삑돌아 뒤보고 인사해요 또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이쪽 눈쪽 리듬을 타봐요 alright!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들러 전장구경 푹 숙여요 번쩍 들어요 좌우로 모금도 튼튼하게 부끄러워 말고 해봐요 까딱까딱 마음속 해봐요 yeah! 나처럼 리듬을 타봐요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시원하게 온몸을 쭉쭉쭉쭉 개운하게 온몸을 든든하게 숙이고 접혀요 짭짭짭! 온몸을 접혀요 시원하게 오케이! step by step let's go!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